눈보샘 여러분 저는 이번주에 라이브 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깐 켰습니다 눈 여기 바인 맞아요 여기 바인 엔터 맞습니다 제가 다음 커버를 일단 대구를 갔다와야 돼가지고 여기는 회사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여기는 민우씨 가를 못 포기하지 이게 제 회사고 나도 원래 오늘 맥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아 근데 지금 큰일이야 나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눈땜에 배달 배달 안하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라인 투어 해달라고요? 어 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어차피 시크릿 넘버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없어요 지금 회사에 아무도 없는데 아 잠깐만 이거 진화 같아 잠깐만 이거 진화 같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저는 하나 감사합니다.